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 강원도가 남북 교류 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열린 평화경제강원비전발표회에서는 고성군 남북일제 구상안이 제시됐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고성지역을 특별 교류지역으로 지정해 물류이동과 경제교류,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질성을 남북이 가지고 있고 수도권으로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건이 되면 고성만이라도 독립적인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실제 강릉에서 고성, 재진간, 동해북부선 철도가 연결되면 고성군은 남북관문의 중심이자 통일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제안해 고성군은 특별집중군으로 육성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체제를 역으로 적용해 우리나라는 자본을 지원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통일경제특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경제협력공간인 경제특구를 남북분당군인 철원과 고성에 각각 조성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경제특구지역 활성화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6월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Green,